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피플의 전날인 선생님입니다. 자, 허난설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여자분이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누구의 또 가족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홍길동전을 지으셨던 허균, 그렇죠? 허난설헌 was a leading poet of the mid-조선 dynasty. 자, 허난설헌은요. 허가 이제 성이 되겠죠. family name이 되겠죠. 조선시대 중기에 아주 인류 여류 시인이었습니다. her younger brother, 그녀의 남동생이 바로 was 허균, the author of the tale of 홍길동. 홍길동전을 지으신 허균이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허균에 대해서 읽어봤었죠? her husband mostly ignored her, and their two children died as infants. 자, 허난설헌 우리가 이름을 다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여류 문학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기를 보니까 또 그녀의 삶이라는 게 좀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대부분 그 시절의 모든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인을 약간 무시하는, 그렇죠? 존중하지 않는, ignored 했고요. 그녀의 두 아이들마저 infant, 어린 시절 아주 애기 때 죽고 말았습니다. per her will, most of poems were burned after she died at age 26. 자, 굉장히 요절을 했는데요. 자신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죠? 그녀가 썼던 대부분의 시는 이건 남기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녀가 스물여섯에 정말 그 나이에 죽음을 다 불태웠습니다. 작품을 없애버려라 라고 위를 남겼기 때문에,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but her brother, 역시 똑똑한 허균, 이 남동생이 preserved, 보존했다라는 거죠. hundreds of her poems, 자, 누나의 시를 갖다가 잘 지켜놨습니다. and a collection of them was published as the 난설헌 collection in Ming Dynasty, China. 자, 그래서 그 자신의 누나의 그 시들을 다 모았다가 그 시집이 되겠죠. 모아 놓은 것이죠. collection of them. them이라는 거는 poems가 되겠죠. 요거를 갖다가 일명 난설헌, 아까 난설헌이란 이름으로, 집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그 당시에 명나라 되겠죠. 그때 거기에서 출판을 남동생이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crossword puzzle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가로 3번 볼까요? to pretend something or someone does not exist. 자, 누군가가 혹은 어떤 물건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해당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다, pretend, 그런 척하다는 거죠. 실제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무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very very bad, right? It's a terrible action, it's act죠. 근데 ignore가 바로 그런 뜻이죠. 아까 남편이 그녀를 무시했다는 거죠.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 4번 볼까요? 가로 4번. following, 자, 무엇에 따라? 그녀의 유언에 따라. 라고 이제 pu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number one, 세로 1번. a baby, baby, 아기자, 아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유아, 유초등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infant라는 단어가 바로 유아가 되겠습니다. 자, number two, to save something for later use. 나중에 사용하려고, 유의시하려고 뭔가를 아껴 주는 거. 그쵸? reserve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preserve라는 표현을 썼는데 뭔가를 보존하고 아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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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